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어떤 부분이 고민인지 저한테 들리더라고요. 아, 들려요? 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어디에 계신 누구시죠? 전주에 위치한 자미신당입니다. 이제 신내림 받으신 지 선생님이? 23일 됐어요. 23일. 정말 한 달도 안 되신, 신내림 받으신 한 달도 안 되신 정말 애돈 선생님이신데 궁금한 거는 우리 애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한 점을 보신다고 들었어요. 어떤 식으로 선생님은 정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. 아, 저는 그 생년월일 사주를 안 넣고 그냥 영장은 심점으로 보고 있어요. 생년월일 필요 없이 저는 이제 제가 느끼는 대로 제 몸이 느끼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. 심점으로? 네.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손님 중에 뭐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가 아픈 손님이 왔다. 네, 그럼 제가 너무 아파요. 아, 어깨가 선생님이 아프신 거예요? 네. 그렇게 느껴지셨어요? 네. 그럼 그 상대방이 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뭐 아픈 부위가 있다 뭐 이런 손님이 있다면 선생님 그 대부분 대진 아픈 네네, 같이 느끼도록 그 고통이 저한테 같이 와요.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손님이 안 아프잖아요? 그럼 저도 안 아파요. 오, 신기하네요. 그러면 뭐 고민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사랑 때문에 왔다. 그런 손님은 지금 어떤 식으로 느껴지세요? 얼굴에 싸이지라고요. 사랑에 오신 분들은 네. 네,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. 남자 관계나 여자 관계. 네, 그거 그런 것 때문에 왔구나. 그런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. 오, 신기하네요. 그러면 이게 전화 점사는 목소리만으로 이렇게 점사를 보는 건데 목소리만 듣고도 점사를 보는 게 가능한가요? 네, 전화상으로도 그분에 대해서 느껴지더라고요. 네, 전화를 해도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어떤 부분이 고민인지 네, 저한테 들리더라고요. 아, 들려요? 네, 그냥 간단하게. 자식이구나, 사업이구나 그렇게. 말씀을 해주세요. 네.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신점 그리고 애동자 선생님의 이런 신점이란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. 네. 그럼 이런 많은 전화가 와던 선생님 하루에 뭐 정해져 있는 손님을 보는 숫자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? 아니요. 저는 제가 필요하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고 해야 되는 게 제가 이 길을 가게 된 이유인가 아닌가 싶어요. 그러려고 제가 이렇게 모든 분들한테 마음적이듯 그런 거를 베푸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음... 이 길을 제가 23일밖에 안 됐지만 음... 저도 제 마음을 치유하고 있으니까요. 음... 네.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모습에 무당이 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한번 또 얘기해 주세요. 그러면. 저는 초심을 안 잇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어요. 음... 이 길로 가다 보면 이제 금전적으로 욕심을 많이 내거나 그러시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음... 예. 그래서 저는 항상 초심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음..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선생님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하여튼